그러니까 사회는 매일매일 하루가 나르게 변하고 있는데 자기계발이 주장하는 진리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직장인이고요. 25년째 같은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음악 듣는 거 좋아하고 산책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 커피 마시면서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비빔냉면하고 감자 음식 되게 싫어합니다. 제가 중동사막에서 근무한 적이 있고요. 그때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틈틈이 글을 쓰고 있고 또 지금 바로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책을 출간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책 보면서 좀 놀랐던 게 작가님 진짜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그런 큰 기업에 다니시면서 또 전문 자격증 농어사회에서 치료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책에서 이제 겉으로 보면 어느 정도 목표에 이른 것 같지만 내 삶이 경력이 이탈한 자동차와 같았다. 이렇게 고백을 해주셨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이거는. 책을 굉장히 꼼꼼히 보셨습니다. 글쎄요. 모든 자동차에는 백미러가 있어요. 백미러가 있어요. 굉장히 그 백미러라는 것은 우리가 운전을 할 때 굉장히 아주 유용하게 쓰여지는 그러한 도구죠. 백미러 없이 운전하기에는 정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백미러만을 보면서 운전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길을 잃고 맙니다. 우리는 가끔 길을 잃고서도 길을 잃었다는 것 사실조차 모를 때가 있는데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겉으로 우리 피디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겉으로 보면 어느 정도 목표를 이루고 또 이런 것 같지만 사실은 저는 경로를 이탈한 자동차 같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왜냐하면 저는 제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제가 무엇을 위해 가는지도 알지 못했고요. 그냥 그저 그냥 엑셀만 말고 그냥 무조건 열심히만 달려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부터인가 삐거덕 내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제 삶은 글쎄요.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조금 이탈한 경로, 경로를 이탈한 것과 같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부모님의 뜻이든 주변 친구들의 분위기든 아니면 사회적인 길이든 내가 뭔가 결정을 주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남들이 하니까 그렇게 갔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는 내 삶을 운정한 적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거죠. 책에서. 그렇습니다. 모두의 말씀드린 제가 직장생활 25년 차.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근데 25년 동안 저는 앞만 보고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앞만 보고 달린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백미러는 사실은 보이는 것과 정반대로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실조차 알지를 못하고 저는 그냥 무조건 달려왔죠. 백미러만 보고 가는데도 앞만 보고 가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항상 남들이 짜놓은 틀에 맞춰서 또 남들이 정해놓은 목표에 따라서 저는 더 빨리 가고 더 높이 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였던 거죠. 그리고 맨 처음에는 그런 삶은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법 또 많은 것들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진 않았나? 이런 또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데도 뒤돌아보면 제가 왜 바빴지? 내가 왜 바빴을까? 이런 생각이 의구심이 들 때가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더 해결을 하고 더 뭔가 제가 전진을 했으면 제가 짊어지고 있는 짐은 더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짐은 더 늘어만 갔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저는 내 삶을 내가 운전해오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그 즈음에 깨달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성공이나 목적지를 향해서 저는 열심히 달려왔지만 그곳에 도달할 수는 없다는 것 그리고 그 목적지에 영원히 도달하지도 못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 목적지는 제가 정한 것도 아니고 또 제가 원하는 것이 맞는지도 고민해 본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도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지만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정한 목적지를 내 목적지로 착각하고 달려왔기 때문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내 삶을 운전한 적이 없었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뭔가 감정이 딱 드신 계기나 사건이 있었던 건가요? 사건이 있죠. 결국 이제 제가 또 뒤에 이어서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닫힌 문 앞에 오르사 있지 말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예기치 않은 시련이나 고통을 겪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생은 사막을 건너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드린 것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시점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자신이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보면서 어떤 모멘텀이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게 마련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그 시간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저에게는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작가님이 이제 아까 답변해 주실 때 짐이 점점 늘어가는 것 같다라는 거는 여기서 짐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여러 가지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 아닐까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경제적인 성공이 목표라면 저는 이제 벌써 25년 차 직장인이면 많이 벌지 못해서 돈은 벌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돈 쓸 땐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그렇게 25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다는 거는 경제적인 부분들이 축적이 돼야 되잖아요. 사실은 물론 축적이 됐겠죠. 그런데 거기에 상황에서 또 소비되고 지출되는 것들도 많아지는 거고요. 꼭 경제적인 뿐만이 아니고 제가 세상을 더 만약에 목적지 대로 제대로 살아왔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들 그러니까 제 책 제목에서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처럼 여전히 그러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후배들을 볼 때마다 저도 좀 많이 안타까웠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회사 생활도 열심히 하고 사업도 열심히 하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여전히 자기 일에 회의를 느끼고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방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 맥락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께 작가님이 이 책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다른 사람의 모험 답안에서 벗어나라. 그런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행복을 찾기 어려워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성공이라는 목적지만을 딱 정해놓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열심히 무조건 달려가죠. 그런데 뭡니까?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나? 이 길을 내가 계속 가고 싶은가? 이런 고민들은 많이 해보지 않는 것 같아요. 가기 바쁘니까? 네. 그냥 목적지만을 향해서 열심히 가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길의 끝에 언젠가는 도달할 거 아니겠어요? 그 목적지를 이루든 이루지 않든 간에 도달하게 되면 돌아보겠죠. 그런데 돌아보니까 대부분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하소연하는 경우가 많이 저는 보았거든요. 그런데 당연한 거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 길을 자신이 걸어왔다고 생각하지만 그 길은 스스로 걸어온 게 아니에요. 남의 발자국만을 쫓아서 온 거거든요. 그 결론은 지극히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겠다는 구체적인 결정을 하지 않은 채 남들이 쌓아놓은 길, 남들이 가라고 하는 그 길만 가는 것 그것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위험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아침이면 어김없이 학교나 직장으로 막 향하죠. 지하철에 가면 만 원으로 막 패팩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직장을 왜 가지? 이런 생각을 철학적인 질문이 아니라 어느 순간 저는 잊어먹고 그냥 열심히 직장을 향해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습관이나 환성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자신의 삶을 좀 점검해보고 되돌아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는 이 책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예를 들자면 우리 한때 미라클 모닝이 유행이었어요. 지금도 아마 미라클 모닝이라는 얘기만. 물론 일찍 일어나는 것, 굉장히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이고 유용하죠. 저도 한때는 미라클 모닝에 푹 빠졌었던 적이 있었고요. 하지만 또 곰곰이 생각해보면 새벽형 인간이 있으면 동시에 또 정반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아침에 못 일어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소위 말하는 올빼미형이 아니죠. 그런데 그분들은 또 천상적으로 아침에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보다 밤에 밤늦게까지 앉아서 일을 할 때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일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그분들에게도 만약에 일률적으로 미라클 모닝이 좋은 거니까 그걸 해라 라고 강요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버진 그룹의 창업자 리처드 브랜스는 매일 새벽 5시에 기상한데요. 또 잘 아시는 애플의 팀쿡 CEO 새벽 3시 45분에 일과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새벽 3시 45분에 일어나야만 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리처드 브랜슨도 아니고 팀쿡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일 뿐이거든요. 우리는 어떤 미라클 모닝이 물론 좋은 거지만 그런 특정 시간을 고집하는 것보다 나에게 맞는 시간이 어디인지를 먼저 알아내는 것 그것이 더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팀쿡이나 리처드 브랜슨의 사례를 들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사실 팀쿡이나 리처드 브랜슨의 가진 돈 그들이 우리 사회를 바꾼 영향력 이런 것들을 자기도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그들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면 나도 그들의 부의 10분의 1, 100분의 1 정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 소망에서 그룹되는 건데 작가님께서는 그 욕망 자체도 어쩌면 네 게 아닐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책에서 성공의 기준을 다시 써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리한 질문은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었는데요. 그렇죠. 제가 사실 이 책에서 제일 먼저 질문하는 것은 서두로 꺼냈던 게 과연 우리가 믿는 성공이 성공인가? 성공이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우리는 대부분 그러잖아요. 직장에서는 빠르게 승진하고 좋은 아파트 갖고 고급 자동차를 가지면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공을 위해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리처드 브랜슨이나 팀콕을 닮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고급 분투한 삶을 살아가죠. 하지만 문제는 그러한 성공에는 내가 한 단계를 완성을 해서 이루고 나면 또 그 다음 단계의 목표가 성공에 대한 목표가 주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지만 달려가지만 그 제가 짊어지고 있던 짐은 존처럼 줄어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성공해야 돼.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의 세뇌대 방안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성공이 무엇인지 확신하지는 못해요. 어떤 게 성공인지. 그러니까 마치 양떼 무리가 앞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앞량의 뒷궁문리만 쫓아서 가거든요. 그러다가 맨 앞에 있는 양이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뒤에 있는 양들은 저절로 다 따라서 낭떠러지에 떨어진다고 해요. 마치 우리의 삶도 그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성공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결코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경제적 성공. 그게 과연 내가 추구하는 성공과 일치하는 것인가. 이것도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성공의 기준은 우리가 얼굴이 다 다르듯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모양대로 하나의 형상대로만 성공이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많이 돈을 벌어도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분야나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아닌데서 만약에 돈을 많이 버는다면 그걸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성공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을 충족해가는 것이 현명한 길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작가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사회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떠올리는 성공의 정의, 개념, 이 이미지가 굉장히 동질적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 이제 서울 아파트한테는 있어야지. 또 서울에서도 한강이 부인 아파트 있어야지. 그리고 좋은 자동차나 끌고 이런 성공한 이미지 다 통일되어 있다는 이미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음식점에서 같이 음식을 먹을 때도 통일시켜야 되는 압박감도 조금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동일한 욕망이랄까요? 거기에 왜 이렇게 집착을 하게 되고 그 동일한 욕망을 갖게 됐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우리나라 현실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것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그렇게 받아왔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 세상에서 꼭 성공해야 돼. 그런데 저는 기억, 글쎄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얘기를 쭉 우리는 자연스럽게 직접적이거나 또 간접적으로 들어왔겠지만 어떤 게 성공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선생님이나 멘토분들은 전 못 뵀던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성공해라. 성공해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어떤 게 성공이야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PD님은? 아니요.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질문은 던지지도 않고 그걸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다 정형화된 성공의 길이 성공이라고 착각하고 그 길만을 추구해 가는 것이죠.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원하는 길로 갈 수 있나요? 제 책에서 1부와 2부로도 좀 나누었는데 2부는 자신의 삶을 드라이브하라는 얘기고 1부가 어떻게 원하는 길로 갈 것인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글쎄요. 저는 이제 원하는 길로 간다는 것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행복해지기 위한 거잖아요. 단어는. 성공이라는 단어에는 이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행복이라는 단어에는 제가 볼 때는 좀처럼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불행을 원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렇죠. 누구나 행복을 원하죠. 그러면 만약에 행복한 삶이라는 거는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는 것. 이게 행복이라고 저는 느껴져요. 그러면 또 반대로 가장 불쌍한 인생은 거꾸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다가 끝나는 삶을 저는 가장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결국은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삶의 만족을 목적을 발견하는 데서 출발을 하는 거고요. 또 그걸 기반으로서 자신이 평생 추구해야 될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저는 자기의 인생을 가는 것이다 라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예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아주 오래된 램프를 발견했어요. 오래된 램프를 위해서 살살 문질러요. 다 아시던네요. 살살 문질렀더니 어떻게 됩니까? 펑 하고 요정이 나타나요. 요정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 소원을 한 가지 들어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소원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정한테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럼 딱 5분만 시간을 더 줄래요? 5분 있다가 제가 얘기할게요. 요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5분 있다가 사라졌어요. 5분 있다가 그 남자는 얘기를 못했거든요. 누구나 꿈을 이루며 살고 싶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따르고 스스로 주도적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길만이 가는 것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저는 또 원하는 길로 가기 위해서는 또 무엇보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로 행복해질 수가 없거든요. 만족할 수 있는 삶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항상 긴장하고 또 누군가가 나를 쳐다본다는 생각 때문에 그 사람의 눈치도 살펴야 되고요. 또 그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더 애를 많이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다른 사람의 만족시키기 위해서 제 자신을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결코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닌 자신을 위해 걸어가는 삶이 바로 저는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책에서 이제 자신이 원하는 길을 찾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3T1S 법칙이라고. 그건 어떤 법칙인가요?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떻게 원하는 길로 갈 것인가를 좀 구체화시켰던 건데요. 단계별로 저는 원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 4단계의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첫째는 이제 T가 3개의 T와 하나의 S인데요. 첫째는 이제 타겟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선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목적지가 어디로 향하는지를 먼저 인식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Throwing Away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의 진리라고 믿었던 기존의 자기개발 원칙들이 있어요. 그 자기개발 원칙들의 다섯 가지를 근본부터 좀 의심하고 정 그거를 우리는 당장 나에게 필요 없는 거라면 버려야 된다. 오히려 그것이 내 삶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테스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정말 그 삶의 본질적인 의미와 가치를 찾기 위해서 여섯 가지의 자기점검을 통해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책에서 주장하는 주제 중에 하나였는데요. 자기 성숙의 길로 나아가라는 얘기는 Self-Murturing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생은 사막을 건너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그 사막을 건너기 위해서는 자기개발을 넘어서는 자기 성숙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개발과 자기 성숙이 어떻게 좀 다르는 건가요? 자기개발은 뭐 여러분 다 그 내용들은 대부분 아실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자기개발은 여전히 성공지향적 관점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는 매일매일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데 자기개발이 주장하는 진리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개발의 맹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적 성공이 추구하는 삶의 절대적인 목표다라는 것이 자기개발의 출발점이라면 걔는 끊임없이 노력을 하게끔 내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한 삶이 어느 정도 목표를 이룬다고 하더라도 그 행복은 나의 행복이 아니라는 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생각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례를 들면 제가 책에서 예를 들었는데 2014년에 버지니아 대학에서 이제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그 스게일 오해시 교수가 연구한 건데요. 부유한 나라의 자살률이 그 가난한 나라보다 현저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1인당 GDP가 일본의 예를 들었는데 3만 4천 불이었는데 그때 이제 아프리카의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시에라리온이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 나라가 400달러였어요. 그런데 자살률은 일본이 그 시에라리온이라는 나라보다 두 배 이상 높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자기계발의 관점에서는 이 성공지향적인 관점이죠. 여기서는 이 수치를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우리 그 왜 번아웃 된다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아웃이 정확하게 표현하면 만성적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국제 질병 분류상 질병으로 등재가 됐다고 해요. 우리가 피곤해 스트레스 받아 이런 내용들이 하나의 질병으로 명명화되었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회사 생활을 조금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 경제적 보상이 주어지면 주말에도 나오고 밤늦게까지도 일하고 이런 것들이 당연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 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거의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전히 그런 경제적인 보상보다 자신의 만족, 보람 또는 워라벨 이런 것 같은 마음의 보상이 훨씬 중요해진 가치가 지금 많이 팽팽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개발은 경제적 성공을 해라라고 거기에 자꾸 박차를 가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성공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성공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게 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 나왔던 대로 더 넓은 아파트, 좋은 자동차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은 막상 그 꿈을 이뤄도 항상 공허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만족감은 계속 채워지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이상 그런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자기 개발은 좀 시대에 맞지 않고 그래서 저는 보다 흔들리지 않는 보다 근본적인 가치들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저는 자기 성숙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자신의 내면과 삶의 의미를 본질적으로 추구하고 또 지속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성숙은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는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만족시켜가는 삶 그것이 자기 성숙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성숙이라는 거는 작가님께서 만드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작가님 얘기 딱 들어보니까 진짜 이제 자기 개발의 시대 끝나고 자기 성숙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개념이고 정말 꼭 필요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작가님 책에서 이제 토끼와 거북이 얘기하시면서 자기 길을 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주 재미있게 설명해 주셨더라고요.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일화죠. 자기 토끼와 거북이. 아마 토끼와 거북이는 진정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거북이처럼 느리지만 묵묵히 앞으로 가야 된다. 이런 교훈이었죠. 그런데 어쩌면 이제 거북이는 처음부터 글쎄요. 토끼를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면서도 경기를 시작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거북이는 처음부터 토끼를 이길 수 없겠다는 생각을 또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애당초 토끼를 이기겠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 이것이 자신의 중요한 게임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토끼가 중간에 잠을 자든 안 자든 중간에 쉬든 안 쉬든 그건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저는 어떻게 보면 줄곧 토끼의 시간대 속에 살았던 것 같아요. 토끼처럼 살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회사에서 인정받고 또 성공하고 조직에서 또 그러한 두각을 나타내고 이게 제 목표의 지상 과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고 또 무슨 일이 있든 다른 사람마다 항상 더 앞서 나가야 되고 이러한 논리에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스트레스와 조바심과 긴장 속에 살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그런 차원에서 자기 성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기를 간다는 것은 결국은 그러한 데서 자유로워서 자신이 정말 원하고 좋아하고 꿈꾸는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성수기에 가는 지름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토끼와 거북이에 대한 우아를 좀 소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든다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